팔란티어는, 팔라니는 미주놀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입니다. 팔라니는 미주놀과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 2020년 9월에 IPO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친구예요, 친구. 그리고 미주놀이 팔라니와 함께 커왔고. 근데 팔라니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매더사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수많은 개미들이 팔라니 때문에 지금도 마음고생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픈 손가락이고, 저는 충분히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주놀 팀장이 무인도까지 가지고 갈 세 종목이 있었어요. 테슬라, 스케어, 그 다음에 팔라니. 근데 뭐, 스퀘어 같은 경우는 잭 도르시가 너무 비트코인 쪽에, 코인 쪽에 빠져가지고 제가 손절을 해버린 거고. 팔라니 같은 경우는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는데 내부자들 정말 심하더군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제가 올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했잖아요. 팔라니, 조회수 많이 나오면 제가 그 전에 여러분, 이거 잘 보일런가 모르겠네. 미래의 세 증권에서 나오는 FMC 위원들의 성향도, 비둘기파, 중도파, 매파 나오고 위원들의 발언들을 정리한 거 있거든요. 한국의 미래에서 증권 사용 안 한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우주방인 유닉스 학생이 재능 기부하고 있거든요. 요거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선명하게 바로 바로 업데이트해 드릴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 팔라니, 저희 미즈놀 영상에서 지금까지 조회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상이 팔라니의 23번째 영상이에요. 2년 전에. 이 피바다 장소에서도 상승의 모습 목소리 젊네. 3년 만에 목소리 이렇게 맛이 갔나? 아이고, 연계네. 저때만 해도 40대였어요. 여기 보면 우리 팔라니가 이 영상 한편으로 구독자가 642명이나 늘었고 유튜버로부터 177분이나 받았고 영상 한편에 대박이죠. 근데 이제 그 뒤로 팔라니가 여기서 보면 아직도 사실 이 고점을 회복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팔라니 약속을 했잖아요. 조회수 잘 나오면 계속 까겠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3,400? 테슬라보다 더 잘해. 그래서 약속 지키겠습니다. 2024년에는 메일 올려드리겠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와,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변호 없이 1부, 2부 순서로 나눠서 실전 매매, 실제 트레이딩, 모멘텀 투자 쪽으로 접근하실 분들에게는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팔라니가 된 부분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제목도 바꿨어요. 팔라니가 와 친구들. 친구들이 아이웨인교, 소파이, 어펌, 로블록스, 리비안 쭉 있거든요. 소영주들. 팔라니가 와 친구들. 약속했습니다. 아셨죠? 오늘 맞배기. 오늘 흥미로운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팔란티어. 올해 170% 간 팔란티어가 내년에도 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팔라니가 올해 170% 나갔어? 아 이거 정말 미래에서 왔으면 그냥 1월 1일 날, 1월 2일 날 팔란티어만 사두고 그냥 묻어만 뒀어도 170%.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쓸데없이 단타 안 치고 머리 아프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팔란티어가 와우. 그 전에 이거 하나 전해드려야죠.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무토아라는 회사랑 팔란티어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6년짜리. 이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저는 이런 기사가 굉장히 팔란티어한테는 좋은 기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팔란티어가 아직까지도 정부 의존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기사 한번 읽어드리면서 흥미로운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월요일에 나온 리포트니까 26일이 어제 나온 기사예요. 따끈따끈한 제목은 올해 170% 상승한 팔란이 2024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하면서 기사가 쭉 나오거든요. 그 얘기예요. 1년 동안 쭉 해서 170%나 올랐다. 팔란티어가.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쭉 내드릴게요. 그러면서 과연 2024년에도 얘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현재 팔란티어의 Current State, 현재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롱텀으로 보나 장기적인 어떤 것을 보나 파이낸셜 쪽으로 보나 팔란티어는 여기 보면 2020년 9월에 IP가 상장했다가 나오잖아요. 불마켓이었을 때 그때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87%의 손실이 납니다. 그때 이제 40 몇 프로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 초 45달러보다 60% 손해다. 현재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잘 보이게. 오케이. 그러면서 제대로 올린 거 맞나? 그렇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팔란티어의 시어홀더들, 주주들이죠. 그렇죠? 주주들은 2021년에 알렉스 카프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때 알렉스 카프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죠. 30%의 매출 성장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저도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팔란티어는 길게 보고 투자해야지 단기적인 어떤 거를 원하는 분들은 저희하고 맞지 않습니다. 딴 데 가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좀 길게 함께 갈 사람들과 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것이 30%의 매출 성장을 약속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여기 나오지만 그렇죠. 크게 미치지 못했죠. 더욱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P 비율 7이 1이에요. 그 다음에 PS 비율이 19 그러니까 이런 가치평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재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랠리를 그러니까 지금 이 재무지표나 가치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고개를 좀 갸우뚱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팔란티어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AI죠. 팔란티어가 만든 AI 피우도 나오잖아요. 더불어 팔란티어의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고담부터 시작해서 파운드리 빡빡빡 이 고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정부와의 계약 그렇죠. 파운드리는 이제 기업 아까 설명드렸던지 요즘 요즘 지난번 실적 발표도 보면 이제 정부 계약이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이 일반 기업들과의 한국과 한화랑 계약을 맺었잖아요. 굉장히 잘 넓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리포트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쭉 AIP 붓캠프 AI 때문에 팔란티어는 계속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결론을 내리는데 야 나 진짜 지금 팔란티어를 사야 될까요? Should I buy 팔란티어 24년 하면서 이 리포트의 결론은 뭐냐면 아 사지 말래 사지 말래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리포트 렌거시 이거거든요. 모토리 자기네들이 10가지 종목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팔란티어가 포함이 안 됐대요. 진짜 그러면서 이 10가지 종목 야 이거 야 이거 클릭해야지 볼 수 있다는데 별로 클릭하고 싶지가 않은데 클릭했더니 또 내가 가입할아야 되고 야 이거 미지노란다 배웠나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란티어의 2024년 지금 12월 한 달 동안 팔란티어의 모습은 박스권에 갖춰져 있죠 지금 그렇죠? 지난번 실적 발표했던 알렉스 카프가 우리 S&P500 지수에 포함될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어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위기가 있었잖아요. 미 육군하고의 계약이 리뉴얼에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데 극적으로 타결됐잖아요. 1년짜리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란티어는 지금 17불 18불 여기 박스권에서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제 뇌피셜임을 감안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차라리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테슬라를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와 애프터에도 테슬라 올라 대박이야. 이번 한 주는 사실 여러분 이번 한 주만 봤을 때 이번 한 주는 개미들만의 리그잖아요. 기간들 다 지금 휴가 갔고 개미들이 지금 안 산다는 거죠 팔란티르 팔란티르 팔란티어의 최대의 5명 별명 팔랑티어 불렸을 때 기간들도 안 산다는 거죠 지금 기간들은 왜 안 살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투명성 그리고 투명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너나 얘네가 베일에 쌓여있으니까 주가 관리하라 이거죠. 너희 인사이더 끼를 다 해먹지 말고 여러분 팔란티어가 억수로 운이 좋은 종목인 거 아세요? IPO 상장했을 때도 2020년 9월 참 좋았고요. 회사가 그때 생긴 건 아니에요. 그전 20년 전에 생겼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코로나의 감염 감염하는 그거 때려잡으려고 영국 정부 그리스 일본하고 계약 맺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막 그 소형 성장주의 상승에 팔란티어도 빗대어서 올라갔었고 조지 소르스는 그의 실어쓰인 중간에 낙아 떨어졌지만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AI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분석을 AI가 하니까 결국 내년도 팔란티어의 투자는 시장의 큰 추세와 함께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미즈놀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년에 시장은 팡 주식 일명 M7 주식 걔네들이 가야 가는 거다.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냐면 올해 M7이 이끌었으니까 내년에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소형주가 갈 거다 그랬는데 제가 단호하게 노 아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미즈놀을 들었나? 저희와 똑같은 리포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도 M7이 간다. 오늘 한국일보도 나왔잖아요. 또 한 가지 팔란티어 여러분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회사에 돈이 많고요. 극적으로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EPS가 이제는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그렇죠. 여전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AI를 기반으로 한 회사의 성장성은 정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최고입니다. 우리가 2024년에 팔란티어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세한 건 2부에서 버블이 껴서 너무 올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란이처럼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성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부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